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짜잔! 이거 아빠 꺼 뭔데? 응 진짜로? 진짜로? 우리 둘이 산 거야 응 둘이 둘이? 아니, 그 이유가 뭐야? 제목이 어버이날이니까 내일모레 어버이야? 응 너무 좋겠다 아빠 모르고 살았어 땀이 너무 잘 돋네 그러게 그러게 고맙다 고맙다 뭔지 몰라도 보람있네 아빠 너무 행복하겠다 나 없어 뭐야? 어디꺼야? 구찌인데 진짜겠지? 정말 특이해 아니 이게 맛나 이게 문제야 근데 맛난 보고 진짜 손에 둘러봐 고마워 잘 쓸게 이거 잘 써봐야지 잘 써봐 봐봐 맞아? 한 거 아니야? 말라져가지고? 서서서서 작아 커 커 이렇게 버튼이 나는데? 제일 작은 거야 돼? 한 칸 한 칸 어? 허리가 얇아?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야? 좋아 허리가 얇은데? 아니 이건 고무 뚫고 날라오면 될걸? 도대체 겁나다 아니 다시 해봐 허리 뭐냐고 에? 허리가 왜 이렇게 날씬해? 하하하 오빠 한줌이네 배가? 어쩌노? 아니지 매다 좀 해봐 어 해서 되는지 봐야지 어? 어쩌나? 살 많이 빠졌다 한 번 맛있게 먹어 다시 가져가야 돼 다 더워 고추스카프 그럼 해봐 둘러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게 오이 가방도 엣지가 있네 가방 야 우리 이제 잘 모이지 않냐? 응 또 담았어 이거 뭐라 그런 말이야? 오오오오 멋쟁이벨트 빨리 해봐 만든지 봐야지 이거 어제 거는 이거 없던데? 아까 더 구급져졌네 이거 비닐 없던데? 엄마가 딱 그거 캐치하더라고 어제 거는 이게 없었는데 아까 써본 거 아니야? 안에서 오오 틀린다 이거 또? 안에서 어떡해 이거 작아졌어 이게 조금 색깔도 틀렸어 엄마 아파 이게 거미였는데 이거는 언니로 바뀌었어 두티의 디테일하다 더 좋은 걸로 바꿨대 더 비싼 걸로 더 비싼 걸로 이게 엄마가 더 낫다고 그랬어 아니야 금이 더 비쌀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니야 이게 더 비싸 따로 왔네 쿨 날뻔 했다 땅뚱 배가 매일 뚱뚱하노 등장 찍어야겠다 하하하하하 그치? 나오냐? 너무 예쁘지 축하해 아빠 내가 좋고 축하 형님 모셔놨네 딱 집에 나오는데 아니 일단 일어났다가 이 양복 입을 띠면 건방 기사나 버리게 안 해 알아 이거 나가봤어? 응 벌써 더워져 조금 응 마음에 들지 그럼 찜해놨었던 건데 엄마 찜했던 거야? 원래 알았던 거야? 응응 잘 어울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거 사줄게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